그럼 이제 한발, 바로 한발 기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디를 조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이제 나폭가 대중목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밀렸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업체들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결국에 지금 이제 재작년에 애플의 컨퍼런스 콜에서 팀쿡이 직접 말하기를 로봇이 곧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이 로봇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의 기술력은 거의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로봇 시장이 가파르게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개발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피런티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특히 완전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FAST 풀세프 드라이빙 관련된 버전 12.3이 또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제 테슬라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완전자율 중에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력의 어떤 자신감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정도 이제 풀세프 드라이빙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월 매출이라든지 또 월 판매량 본다고 했을 때 매달 우리 돈으로 26만 원 정도의 월 사용료를 내고요. 아니면 한 번에 결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또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고 또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력이 또 이제 로봇의 어떤 두뇌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휴머노인 로봇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이 결국 로봇 산업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현대차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사실 작년에 그 자율주행 레벨 3 관련해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대차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뭐 sdv 전환으로 2025년까지 전차적응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피런티와 같은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 기업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매그니피 7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정 흐름이 낮았던 종목이 테슬라였고 또 전기차 수요 도나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 또 fsd 관련해서 지금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또 이제 그 fsd 버전 11을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이제 판매량이 다시 한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주가를 다시 상승을 더니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랜만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 탑 6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피런티어를 고객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같은 카메라 모듈 기업에도 피런티어의 어떤 장비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피런티어가 전기차 수요가 서서히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실적도 작년도 잘 나왔고 올해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지금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피런티어의 어떤 장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실 피런티어 이제 카메라 모듈 또 카메라 센스 장비 모듈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1위나 다름없는 게 전세계 어떤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의 56%가 지금 피런티어 장비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되고 있고 또 센스 카메라 조립과 또 건사 장비 관련해서 피런티어의 장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 피런티어를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도 고점이 한 3만 9.800원에서 지금 한 2만 1천 원까지 거의 50%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이제 악재는 주가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피런티어 하나의 종목을 한번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전율 종가가 2만 1,800원이었는데 2만 1,8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 손절가는 1만 8천 5백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피런티어가 등장했습니다. 레고님이 아픈티어라고. 참 좋은 회사고 사업력도 좋은데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서 정말 차트가 아픕니다. 근데 머스크가 일단 호재를 알리긴 했습니다. 자율주행 한 달간 무료 사용 소식을 알렸는데 저는 궁금한 건 섹터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올릴 만큼의 무게를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후 좀 수요의 반응을 봐야 하는 고민이 되는 구간으로 판단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무료로 배포로 풀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강한 자신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많은 지금 FSD 버전 11을 사용해봤던 사용자들이 거의 진짜 사람이 운전한 거 거의 같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 시장 장체는 그 사고율 자체가 0.1%, 0.2%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율이 가장 적은 기업의 독과점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거의 지금 근접해 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보고 있고 결국 한 달 동안 무료로 푼 이후에 본격적으로 FSD 관련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국내 전 세계 어떤 완성자 업체의 어떤 판매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충전소 관련해서 사실 테슬라의 어떤 방식으로 다 좀 전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도 FSD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 번 코드라든지 GM이라든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를 기점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결국 자율주행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기보다는 이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기술력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섹터의 어떤 반응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퓨런티어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퓨런티어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김형매니저님 바로 BG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이제 꼬아봤습니다. 퓨런티어 그리고 옵트론택이 최근에 주가가 진짜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넣어봤고요. 세코닉스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시총이 천억 원대입니다. 네,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 자율주행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였고 주가 흐름도 하이비전 시스템, 모해사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같이 강하게 좀 작년에 부각이 좀 됐고 실적도 이제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제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아무래도 또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이걸 이제 무료로 한 달 동안 이제 배포했다는 거의 의미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직전에 지금 테슬라를 주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이걸 쓸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결국은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거예요. 최종적인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결합 여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위한 어찌 보면 상용화 이제 직전에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나중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는 물론 뭐 친환경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중요하겠습니다만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전기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이동을 시간적인 어떤 우리 효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덧붙여져야만 그야말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완성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특히 또 자율주행도 AI하고 또 결합이 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 종목 당연히 그냥 퓨런티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들 쪽으로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직접적으로 이제 또 테슬라에 또 공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많이 좀 빠졌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낙폭가 대구관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퓨런티어를 탑티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먼저 한올바이오파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에 매수했고요. 지금 수익률은 11.4% 최고가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총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좀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사실 뭐 미국의 이미노마트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어떤 후보물질로만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임상 진행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어떤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고요. 또 그리고 이미노마트의 어떤 얀센에서 기업가치와 또 연 매출액을 거의 30조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의 어느 정도의 어떤 로열티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나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어떤 기업가치가 4조에서 5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미노마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노마트의 어떤 시가총액이 거의 7조 수준인데 거의 그 안에서 3분의 1만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올바이오파마가 거의 2조 4천억 정도는 기업가치를 지금 현 시점에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도 2조, 시총 2조 부근대에서 위치해 있고 충분히 저는 직종 고점과 또 이미노마트의 어떤 임상 진행 속도에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혼풍이 들어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같이 또 이제 시총 부분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제 신약 부분 물질의 어떤 임상 진행 단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주가 탄력도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 직종 고점이었던 4만 5천 원 라인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발리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가 수준으로 1만 8,500원 선저가를 딱 터치를 했습니다. 3월 7일 당시가 거의 2만 원대에 가까웠었는데 지금 좋은 자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어느 때보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고형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긴 했는데 사실 뭐 최근에 IT 봐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니스 같은 좀 대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 쏠림이 있었고 또 어제 전일 김영임이 소개해줬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만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고형이라든지 오피너시 테크놀로지 같은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업들이 좀 조정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손저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지 사실 고형 같은 경우는 조정 시점 매수의 관점이 충분히 유화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형은 또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또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또 고형 같은 경우는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에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실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고형 같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3D 검사 장비는 비단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부터 전장사업, 방산산업, 다양한 어떤 첨단 산업에 3D 검사 장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어떤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어떤 고형이 주가 조정이 나와준 거지 결국 고형의 어떤 펀더멘터가 모멘텀은 전혀 훼손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좀 시장 여파로 조정에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도 체크해 볼 텐데요. 아마 어제 2시간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을 확인한 분들은 오늘 2시간 리뷰를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래서 김영민, 김영민 하나 봅니다라고 느끼게 했었던 한미 반도체. 제가 자리가 있나요? 라고 지굽게 물었는데 자리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붙었어요. 뻔한 종목을 제가 뻔하지 않게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보이자의 영역이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펼친 거예요. 실제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에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TC본도, SK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출이 수주를 기록한 상태다. 그게 전부 계약 기간이 다 7월 전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매출 인식이 다 될 거거든요. 작년에 매출이 1천억 조금 넘어섰고 올해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지금 다 어찌 보면 HBM 향 TC본더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결국에는 또 몰디드 언더필 방식의 기술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갔을 때도 한미 반도체의 듀얼 TC본더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추측성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쪽에서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네 만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어제 오후장에 한미 반도체 슈팅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제가 봐도 아직도 저평가예요. 어쨌든 어제 제가 또 오후에 출연한 방송에서는 목표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렸거든요. 어제 12만 원 목표가 단기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 7,300원까지 움직였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상승하는 패턴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한 번 급등하고 또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한 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단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중기 관점에서는 15만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하고 스토리가 비슷한 기업들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HBM 향 수주가 나오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실적 성장세가 훨씬 가팔라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한미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HPSP도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STI 같은 이런 종목들도 꼭 보셔야 된다. 실적 개선세가 다른 기업들보다 눈에 띄게 두드러질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한미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 20만 원 타깃 프레이스에 대한 시장의 수긍을 어느 정도 어제는 좀 확인했었던 한미 반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PSK 홀딩 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자 경고 지정 예고로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고 딱지는 훈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혀 신경 쓸 것 없고 재무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PSK 홀딩스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하고 논리하고 비슷해요. HBM 향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또 PSK 홀딩스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가 단기적인 조항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의 이제 목에 찼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만 원 정도 전후를 익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PSK 홀딩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다. 어쨌든 저는 HPSP, STI,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HBM 향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초과할 걸로 기대되는 후보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HBM 생태계에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꼭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한다면 기회일 수 있는 PSK 홀딩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 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로봇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말씀드렸었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거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협동 로봇 또 대장조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국내 1위의 협동 로봇 기업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은 한 3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로봇 이제 어찌 보면 라인업을 보면 13개가 넘는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만 따져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많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주요 매출의 50% 이상이 북미나 유럽 시장 해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8조 원 정도 보조금 받는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SK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 막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 배터리 공장들 막 미국에 짓고 있고 자동차 공장도 미국과 멕시코 북미 지역에 계속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제 왜 로봇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국 이제 공장이 계속 자동화될 거고 스마트 팩토리가 빠르게 이제 보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짓고 있는 이런 제조업들의 팩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도입이 아주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미와 유럽을 이제 거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공상 신규 건설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곧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 SFAW라고 하는 이제 또 행사가 박람회가 이제 진행이 좀 되거든요. 전 세계 이제 9개 국가에서 45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행사인데 이게 이제 뭐 박람회의 이름을 보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로봇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출품이 될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 뉴로메카라든지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벤트성으로 로봇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 어저께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시장에 얼마나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 로봇 기업에 관심이 많은지를 어저께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여실히 좀 보여줬다. 어제 그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서 거래대금이 무려 2조 원이었어요. 한 종목 거래대금이 지금 2조 원이 이제 어저께 나왔고 주가도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시총 이제 1조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뭐 지금 당장은 실정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거품이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가 시총 1조 정도가 좀 타당하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시총 10조가 넘어가야 돼요. 저는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2027년에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현금으로 감안을 해서 PR 한 45배 정도 주면은 목표주가 한 12만 5천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2026년, 2027년까지 협동로봇 시장이 연평균 최소 35%에서 많게 된 40%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의 성장세를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신규 상장되는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5조, 10조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주가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단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의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사실 현 국원에서 가장 저는 궁금한 건 어제 일단 새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신규 상장주가 초반의 강함을 오후에는 늘 이겨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저는 이겨낸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건 이런 고참 대장들이 아니라 이런 새내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제 신규 상장되고 엔젤 로보틱스는 사실 시초가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흐름이었고 전점 대비하면 바닥에서 거의 한 60%, 7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고 또 엔젤 로보틱스가 LG라든지 삼성 쪽에 또 투자도 받았다고 하니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림을 또 많이들 그리시는 거죠.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새로운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니까 어제 윗고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의 시장까지 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 로봇 종목들도 수급 확산이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람회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감안 안 하더라도 어차피 로봇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AI 기술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젠슨왕 CEO가 얘기한 걸 보면 엔비디아에서 로봇 제작과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면 로봇 제작의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로봇 산업의 아주 빠른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 로봇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 하면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준호 매니저가 로봇 쪽에는 정말 좋은 아웃풋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V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S는 당연히 주산 로봇에서 갖고 왔으니까 레인보우 로봇에서 갖고 왔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준호 매니저가 오히려 레인보우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양팔 로봇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이 오히려 강하다면 삼성발 산하에 있는 기업들 이렌시스와 아지넥스텍이 더 큰 상승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급이 달라요. 두산 로봇이스랑 이렌시스랑 아지넥스텍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사실 두산 로봇이스는 국내 협동로봇 1등이고 전 세계 7등이고요. 중국 제외하고는 5등인 기업이고요. 사실 이렌시스랑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 향 로봇 기업이고 삼성이 로봇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체급은 다르지만 어떤 주가 탄력도 면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오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팔형 로봇 결국 휴머노이드 상반신만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삼성의 2030년 무인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아지넥스텍이 조금 매력적인 게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졌잖아요. 물론 엔비디아와 로크웨일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협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크웨일에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더 세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결국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에서 분사된 기업이고 삼성이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 로봇 모션 제어기의 국내 유일한 생산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었다면 로봇 모션 제어기 안에 들어가는 칩과 모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 아지넥스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과 아지넥스텍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로봇 모션 제어기는 비단 스마트 팩토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향 로봇 매출이 작년 한 해 동안 공급했던 양이 올해 1분기에 공급했던 양이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삼성에 공급했던 로봇 모션 제어기 칩 양이 작년 한 해 동안 공급했던 양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은 올해 아지넥스텍이 어떤 로봇 관련된 매출이 컨턴처프가 되고 올해 어떤 매출이 본격적인 로봇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주가 탄력도 몇만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지넥스텍이 두산 로봇티스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칩과 시스템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 체급은 다르지만 아지넥스텍을 여기서 김준호 매니저는 꼽아줬습니다. 자, 오늘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BN 골드 김영민,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